책에 700조원이라고 표현하셨지만 또 언론에서는 2000조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돈축제 열리는 겁니까? 이거 정말 실현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현 가능성 지금 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들에겐 너무 이른 단계인데 이거는 확실한 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700조원 너무 큰 돈이다 뭐 투입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저는 너무 섣부르게 지금 단정 지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신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게 사우디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엄청 많았어요 검사를 해보면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아랍권 뉴스는 사실 한국이 직접 취재하는 것보다는 영미권 뉴스를 다시 번역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빈살마 왕세자가 바이든 행정부가 정말 안 좋아하는 정치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숙청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이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이잖아요 민주당 정권의 특징이 자유, 평화, 인권 이런 것 같이 중시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그런 측면에서 불편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빈살만 왕세자가 왕세자가 되기 전에 2016년, 17년 사이에 트럼프 행정부, 멜라니어 트럼프라든지 제러드 구시너라든지 렉스틸러슨 같은 분들 리아드에서 여러 차례 회담을 해요 그러면서 사실은 트럼프 쪽이랑 가까운 인사라고 약간 찍힌 느낌이 있었는데 정권이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호적으로 보지 않는 시선이 우리한테도 투영된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로는 700조 원이 큰 돈은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가 민주국가고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론에서 봤다는 생각도 하는 게 아랍은 BC 분석이라는 걸 안 해요 경제타당성 분석을 안 해요 왕가가 하자 이게 적자를 보더라도 하자라고 하면 할 수가 있는 게 비근한 예로 카타르 월드컵 기억하시죠? 교수님 카타르 월드컵 때 300조 원을 쏟았습니다 10년 동안 그 당시에도 다 못한다 그랬더니 사막에서 기억하실 거예요 사막에서 어떻게 축구를 하냐 동구장으로 에어컨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 일정 너무 빡빡하다 저 사막에 축구장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는 나라 저거 어떻게 하냐 카타르가 했거든요 그런데 카타르보다 사우디가 인구도 지금 거의 인구는 30배 이상 크고 GDP도 10배 정도 큰 나라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이걸 할 수 있다 없다는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이야기다 다만 이런 건 있죠 어떻게 이걸 재정을 조달할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사우디 정부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첫 투자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국부펀드인 PIF가 투자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외국 투자를 많이 유치하겠다고까지는 사우디가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우디 정부가 좀 더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투자 재원을 700조에서 2000조 원까지 어떻게 말해놨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쪽에서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납득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일적으로는 1단계가 2029년 30년 정도에 마치고 장기적으로는 35년에서 40년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 네옴 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투자 관점에서 우리 개인도 네옴 시티에 어떤 방식으로든 투자를 해야 될 텐데 만약에 그게 실현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국내 기업들에게 뭔가 기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리스크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어떤 기회나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네옴 시티가 지금 저희가 코싹 이렇게 시장 움직이는 걸 보니까 특히 작년에는 거의 건설 테마주를 위한 매력적인 소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거 제2의 중동부입니다 제3의 중동부입니다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1차 중동부 그러니까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 사우디 공사 말고는 중동 가서 돈 벌어온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 건설사들은 그래서 오히려 건설주들은 분명히 매출액이라든지 수주장구에서 엄청나게 장점이 많지만 그 이상 영업이익률이나 아니면 중간에 프로젝트 깨지고 아니면 프로젝트 깨졌을 때 기성고 인정이랑 이런 부분은 리스크가 솔직히 높다 절대로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산업에서는 저는 기회가 많이 온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모빌리티 산업이 정말 재밌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기회가 많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기회가 될 만한 영역들을 건설산업 말고 우리가 무엇에 주목을 해야 될지 하나하나 뜯어보면 좋을 텐데 말씀 나온 김에 모빌리티부터 하나하나 말씀 나누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산업은 올해 말 또 혹은 내년이 사우디 모빌리티의 원년입니다 네홈시티를 넘어가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 사람들은 BMW 참 좋아하잖아요 버스, 메트로, 워크 출근할 때 보통 이 세 가지를 타지 않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까지 대중교통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던 나라예요 무슨 소리냐면 리아드에 그 큰 수도 리아드에 아직까지도 지하철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기름값이 워낙 싼데다가 자동차 보급률이 높고 대가족이다 보니까 집집마다 차가 두 세대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거리 여기서 수십 킬로미터는 그냥 출퇴근을 자동차로 해요 그리고 반대로 장거리는 또 기름값이 싸다 보니까 항공사를 이용한다 그 추세가 2010년, 11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처음으로 사우디 지하철이라는 게 생긴 게 메카에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 지하철은 대중을 위한 지하철이 아닙니다 뭐냐면 성지술래객, 메카가 전 세계 이슬람 무슬림들의 성지잖아요 성지술래객을 위한 지하철이고 정작 대중을 위한 지하철이 올해 6개 노선인지 제가 8개 노선인지 약간 기억이 헷갈리는데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드디어 개통을 해요 그리고 이 중에 상당 부분 한국 기업이 지었습니다 또 네온시티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서울의 44배고 그 중에 핵심이 다량의 인구가 천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거주하는 더 라인 170km짜리 선형 노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뭐라고 또 빈살만 왕세자가 선언을 하셨냐면 우리는 이 안에서 디젤차건 가솔린차건 내연기관차 하나도 못 들어오게 하겠다 대한적 교통수단 최소한 자율주행차 아니면 친환경차 들고 와라 그럼 이 170km 커버하려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 예를 들어 대심도 철도 아니면 UAM 날아다니는 무인 드론 이런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빌리티 시장에서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새로운 시도들이 계속해서 열릴 겁니다 모빌리티 일단 한 가지 재미있고요 특히 9월에 투자설명회 개최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물론 무산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네온시티 투자설명회가 만약에 9월에 개최된다 그러면 더 몇몇 기업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네온시티 건설산업에 실제 용역을 수주하거나 사업에 뛰어드는 투자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또 주목될 텐데 그런 관점에서 모빌리티 하나 말씀하셨고 그 다음 한 가지가 저는 물산업인 것 같아요 물산업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저도 이제 중동 가보면 정말 이 수자원 시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수자원 그리고 이제 에너지 석유 외에 나머지 인프라는 구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에너지나 수자원 좀 수혜받는 한국 기업 기회가 될 만한 기업 어떤 사례들이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말씀 정말 경제 전문가답게 너무 잘 찍어주신 게 에너지랑 수자원 산업은 정말 여기도 기회가 많은 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 이미지랑 다르게 물 되게 아꼈을 것 같잖아요 한국인의 3배에서 4배를 씁니다 1년에 물사용량이 물사용량이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는 너무 다행히 지금도 태풍 영향으로 비가 밖에서 많이 내리는데 사우디는 비가 천연강수가 되게 찍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다든지 당연히 우리는 자연천이나 자연강수가 해결해주는 걸 자신들이 쓰다 보니까 세계 1위 담수화 시장입니다 세계 담수화의 15에서 25%가 사우디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데 그러면 이 수자원 같은 경우에는 또 빈살마 왕세자가 어떤 걸 추진하고 있냐면 사우디의 1차 수자원 지금 배관이라든지 수자원 인프라가 1970년대에 갈렸어요 벌써 5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누수 상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싹 교체하고 또 새로운 담수화 공장을 짓겠다 특히 네움시티 안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태양열과 태양광로만 가동되는 초대형 담수화 시설을 찾겠다라고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담수화와 담수화 역량을 가진 회사들이 담수화와 관련된 인프라를 지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회사들이 큰 기회를 맞을 거고 플랜트라든지 담수화 플랜트라든지 실제로 보시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만든 원팀 코리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 있는 기업들이 지금 계속 수주하고 있는데 현황을 보시면 어떤 식으로 사우디가 미래를 설계하고 있고 여기서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볼까를 예측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아람코라는 회사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람코라는 회사가 우리는 석유회사로 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SOL 대주주고 그런데 아람코가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당자입니다 수소에너지가 지금은 그레이 수소 즉 탄소에너지가 많이 나온 그레이 수소에서 그다음으로 가는 게 블루 수소 탄소에너지가 거의 없는 수소 장기적으로는 그린 수소 탄소에너지가 아예 없는 수소로 가야 되는데 블루 수소 분야에서 아람코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독일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지금 플랜트를 사우디 네온시티 및 네온시티 외곽에도 계속해서 짓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이 이쪽에서 수주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큰 기회가 올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 정확하게 해주신 것처럼 사우디가 수소 산업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수소 산업하면 수소 생성 산업, 수소 저장 운송 산업, 수소 활용 산업 수소 활용 산업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수소 차이인 것 뿐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수소 생성 산업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전기 분해라든가 클린하게 수소를 생성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클린한 수소 생성 산업에 상당한 관심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워낙 역할을 잘하는 게 저장 운송 산업 맞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할 만한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저도 기대를 거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산업들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모빌리티, 에너지, 수산업까지 말씀 나눴다면 추가적으로 이 정도는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된다 하는 이것 주목하라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스타트업 산업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해야 돼요 앞에 말씀드린 산업들은 소위 말하는 중후장대 산업들 그리고 가서 매출이라든지 실적들이 바로바로 터지고 시연이 가능한데 스타트업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좀 기회가 잡을 수 있다 첫 번째로는 투자자로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올해 초에 바이반이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 세계 유망 스타트업들을 다 자기는 수도인 리아드로 끌려 모아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를 다 풀어놔라라고 했는데 한국 기업들이 거기서 되게 좋은 성과를 가졌고 1등도 한국 기업들이 했어요 그런데 빈살마 왕세자가 왜 우리나라 손정희 회장 한국 제일 교포이신 손정희 회장이라는 비전펀드의 가장 큰 선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빈살마 왕세자도 빅테크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닌텐도라든지 블리자드라든지 이런 회사 주식 루시드라든지 계속해서 사모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들은 투자받을 큰 손으로써 사우디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네옴 시티가 사실은 전문가들 말씀이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재정적인 이야기를 아까 처음에 드렸지만 기술적으로도 도전 과제가 너무나도 많다 역으로 그러면 이건 기존의 기술로는 풀 수 없고 새로운 기술들을 한두 개 도입해서 한번 시범을 해보고 그런 과정에서 스타트업들은 중후 장득 산업과 다르게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고 이걸 가석을 검증하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네옴 시티의 솔루션이 채택됐다 아니면 우리가 여기다 시범 사업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에서 초대형 700조짜리 또는 2000조짜리 쇼케이스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스타트업들한테도 많은 기회가 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들이 네옴 시티에 주목하실 때 있어서 2000조 혹은 700조 네옴 시티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오로지 건설주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건설주 이외에 다양한 산업 섹터별로 기회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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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